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CTS 서울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입니다. 또 합창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합창단이고요. 국가와 조찬 기도회나 또 CTS 프로그램 내 영혼의 찬양 작은음악회에도 출연을 했고 얼마 전에 CTS 오페라단과 함께 헨젤과 그레텔도 또 연주를 함께 했습니다. 현재 뭐 송년음악회나 CD 제작도 하고 있고요.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세계의 가요나 팝송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. 오늘의 연주곡은 프랭크의 생명의 안식 그리고 오병희의 해피 크리스마스고요. 지휘에는 신수진 선생님, 반주에는 최지영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겠는데요. 첫 무대는 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정말 맑고 고운 음색을 가진 보이소프라노 정준화 군의 솔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정준화 군이 입장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맞춰주시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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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